1.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 2호 전담공무원을 행정기관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답은? 1. ㄱ. ㄴ. ㄷ. ㄹ. 2. 그린호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규제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전문가가 지켜야 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1. 윤리강령 2. 전문직 문화 3. 사회적인 인가 4. 전문적인 권위 5. 체계적인 이론 정답은? 1. 윤리강령 3.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도주의 ㄴ. 민주주의 ㄷ. 개인주의 ㄹ. 문화다양성 정답은? 5. ㄱ. ㄴ. ㄷ. ㄹ. 4. 임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를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나눌 때 대화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과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방향설정. ㄴ. 자원활성화. ㄷ. 강점의 확인. ㄹ. 기회의 확대. ㄴ. 파트너십 형성. ㄷ. 현재 상황의 명확화 정답은? 3. ㄱ. ㄴ. ㅂ. 5.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재가복지센터. 2. 아동상담소. 3. 주간보호센터. 4. 아동양육시설. 5. 지역사회복지관. 정답은? 4. 아동양육시설. 6.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가치 갈등은? 1. 가치상충. 2. 의무상충. 3. 결과의 모호성. 4.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 5.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정답은? 2. 의무상충. 7.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다음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윤리기준. 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3.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4.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5.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정답은 2.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8.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 실천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2. 모든 개인집단 가족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3. 클라이언트와 협동작업이 이루어질 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4.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5. 클라이언트의 고난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답은 4.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9.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화적 상의성에 대한 수용과 존중. 2.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3.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 4.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 인식. 5.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정답은 2.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 10. 콤튼과 갤러웨이의 육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구성체계의 연결이 오른 것은?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자, D에게도 사건 내용을 알려 C와 D는 가해 학생에게 개입하고 있다. A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E의 학교폭력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C와 D를 만나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 1. A. 사회복지사 변화 매개체계 2. B. 학생 행동체계 3. C. 학교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체계 4. D. 경찰 전문가체계 5. D.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표적체계 정답은 1. A. 사회복지사 변화 매개체계 11. 인권의 특성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ㄴ,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간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ㄷ,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ㄹ,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이다. 정답은 5. ㄱ, ㄴ, ㄷ, ㄹ 12.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생태체계 관점을 토대로 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 3.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4. 체계와 체계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5.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 정답은 2.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최소화한다. 13.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다양한 욕구를 포괄 2.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3.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4. 충분하고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 5. 임상적인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정답은 5. 임상적인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 제공 14.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한다. 2. 무국적 아동의 교육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3.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4.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한다. 5. 철거민들의 자체 회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간을 제공한다. 정답은 3.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15.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 기술이 아닌 것은? 1. 개방형 질문 2. 모호한 질문 3. 유도 질문 4. 왜 라는 질문 5. 복합 질문 정답은 1. 개방형 질문 6.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모두 고른 것은? 1. 개인 목표의 우선순위 합의 2.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조사 3. 욕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격 여부 확인 정답은? 정답은 3. ㄷ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 정답은 3. 기역 ㄴ ㄷ 18. 사정 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도 개인과 가족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체계 확인 2. 생활력 도표 개인의 과거, 주요한 생애 사건 3. DSM-5 분류체계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 4. 소시오그램 집단성원 간 상호작용 및 하위 집단 형성 여부 5. PIE 분류체계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 정답은 5. PIE 분류체계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 및 사회적 지지의 강도와 유형 19.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요하다 2.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상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4. 문제와 욕구 강점과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5. 가정 방문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 정답은 3. 상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20.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의 보호 부담 증가 2.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 3.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증가 4.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증가 5. 시설 보호에서 지역 사회 보호로 전환 정답은 2. 장기 보호에서 단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은?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의해 민감성 공감적 이해로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한다 1. 수용 2. 개별화 3. 비심판적 태도 4. 의도적인 감정표현 5. 통제된 정서적 관여 정답은 5. 통제된 정서적 관여 22.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하고 사후관리를 계획하는 단계는? 1. 접수 2. 사정 3. 계획 4. 개입 5. 종결 정답은 5. 종결 23. 원조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절차상의 조건을 따르는 관계 형성의 기본 요소는? 1. 구체성 2. 헌심과 의무 3. 감정이입 4. 자아노출 5. 수용과 기대 정답은 2. 헌심과 의무 24. 다음 설명에서 사례관리자가 수행한 역할은?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에서 중복적으로 급식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서지원도 중복되고 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평일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 중식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을 노인복지관은 건강지원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1. 중개자 2. 훈련가 3. 중재자 4. 조정자 5. 옹호자 정답은 4. 조정자 25.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른다 2. 기관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3.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전문가 권위와 권한이 없다 5. 클라이언트 동의가 필요 없다 정답은 1.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른다 5.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른다 6.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른다